시코인에 일찍음 1000개라고요? 시간을 해주시면 안됩니까? 도조 형님도 300개 그럼 서울대 형님 1000개 도조 형님 300개면 1300개 스판이네 40분까지요? 도조 형님도 감사합니다 1300개 미션 아 근데 좀 빡세긴 빡센건 사실이야 아 좋았는데 시브레 베타 역대급이었는데 아 아깝다 아 아 아 자꾸 겹친다 11분 남았어 흠 흠 흠 도조 흠 아 Gi 슬 손 다르다 estudio 아 아 Math 아 우 렌 이게 뭐에요? 에스트레커의 명이 에스트레커의 명을 와 시골에 대박 깼어 지렸다 리플 한번 보겠습니다 와 1300개 미션 성공했어 대박 와 깼어요 깼어요 요하 갓 와 주어진 시간은 딱 15분이었거든요 주어진 시간 15분만에 깼어요 이걸 주어진 시간 아 근데 잘 끌었다 여기 여기 처음에 1렙대 끌 때 와 부딪칠 뻔했어 여기 끌다가 와 쟤 부딪칠 뻔 와 좀 위험했어 1렙대 5분만에 3분만에 1렙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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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렙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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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끌기 좋았다 마지막에 끌기 좋았다 잘 끌었어 아 2초 3초 1초도 나오겠다 더 빡세게 하면 1초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우리 도저경님 300개 스폰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 1,000개 먹튀당했다 기분이 우울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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